우리는 이런 MBTI를 소개하는 거 알지? 그 아저씨가 유형이잖아. 미안한데 니네는 별자리 소개돼서. 아니, 맞긴 맞는데. 별자리 느낌이야, 니네. 나 우리 MBTI를 소개할게. 나는 INFJ야. 그리고 형경은. 나는 똑같다. 진짜. 그리고 형경 언니는 ISFP. 둘이 뭐하냐고 항상 물어볼 때 둘이 항상 집에 있는 사진을 보내고. 천장 자세히 왔는데. 집순이들. 그리고 주랑 윤형 언니는 INFP. 예능적이네. 항상 약속이 있어. 매일매일 약속이 있어. IMFP 형은 고제공격 아이가? IMFP. 아니, 당장 MTI 알아? ISTJ. ISTJ. 완전 계획형 아니야? TJ산보? 뭔데 그게? TJ산보네. 제일 수밖에 없어. 형이 있을 거 아니야. 시크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거. 시크하고. 시크는 없지 않아? 시크라는 말이 언제나 있어. ISTJ 대표하는 연예인 하면 내가 나와. 나 INFJ야. ENFJ. 나도 ENFJ야. 호동이 E. 너 E지? 호동이 E가. E야, E. 기억 못 해? 너는 어떤 아이야? 죄송해요. IMF. doesn't mind it, E는? GRAZY. 그런 것도 못해요? 니이에요? Nyou know? 아니야, Ngo! 아니 Franco 얘기했어? 아니야. 나는 좀 특이한데. EF 선호 같은. 나는 ESPN. 축구를 좋아해서. ESPN! 아니, 플레이 카드! 함바지는 대충 아는데. 희철이가 잘 모르거든. 희철이가 뭐 일지 추측해보자. X! 나 대충 약식으로 할 줄 알아. 약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힐링을 얻는 타입이야? 아니면 집에 혼자 무조건 있어야 돼? 사람들이랑 만나지. 그럼 2일 가능성이 높아. 2야. 그리고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사실만을 따지는 타입이야? 감정적이야?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할까? 감정적이야? 감정적인가? 사실만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 F랑 그리고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써? 아니야, 못 들어봤어. 그럼 S. 그리고 계획형이야? 아니면 즉흥형이야? P. E, S, X. 자기는 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E, S, X. 자기는 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즉흥형이야. 뭐야, 둘이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사겼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썸만 탔어. 아, 진짜?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